이준나의 아키인사이드 4차 CBT 10번째 업데이트 콘텐츠 안녕하세요 이준나입니다. 이번 주에는 10번째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해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해양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양식장이 추가되었습니다. 양식장 아이템은 건축상인에게서 해양작물은 씨앗상인과 묘목상인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장시간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. 수줌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잠수모와 산소호흡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. 잠수모는 제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잠수모는 주변을 밝게 밝혀주기 때문에 어두운 해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산소통은 범선의 후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산소통은 범선을 소환하면 자동으로 충전되기 시작하며 5분 후에 완전히 충전됩니다. 양식장은 지정된 수중 하우징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설치한 양식장 영역에는 해양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. 호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양식장을 클릭하면 호흡 가능한 시간이 늘어납니다. 해양작물을 수확하여 얻을 수 있는 재료는 각종 제작과 침수로 추가돼 귀걸이 아이템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. 바닷속에서는 안파된 배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보물상자는 인양주머니를 이용하여 물밖으로 꺼낼 수 있으며 더버치 있는 재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이즈나가 알아본 해양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바다 양식장에 심을 수 있는 해양작물에는 무엇이 있을지 바닷속 보물상자에는 어떤 값진 재활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화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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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